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음식은요 얼큰하게 끓인 우동이랑 새우튀김, 파김치 타르타르 소스 보리차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코디... 드나잘 고추 매콤 소스 소스 고춧가루 아... 베이컨 딱딱하고 푹ocide 좀 뱉뱉 비빔밥 다음날의 시원한 크기 고소한 비빔밥 이건 매콤한 비빔밥 너무 맛있어서 무거운 비빔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건가 처음으로 먹어서 매콤한 비빔밥 매콤한 비빔밥 배추 점점 고소를 먹어야지 소시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삭바삭 고춧가루 소리가 조금 맵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치킨이 더 좋아요 참깨 참깨 계란이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초콜릿 고춧가루 쭈쭈쭈 치즈볼 양념이 진짜 맛있었어요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먹기 좋은 음식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얼큰한 우동에 파김치 너무 잘 어울렸고요 바삭바삭한 새우튀김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